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읽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요나 컴플렉스가 나오던데 요나 컴플렉스의 의미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 예언자 요나는 미드웨로 가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징벌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라고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나홈서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드웨는 멸망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요나는 예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언을 하면 미드웨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육바로 내려가 하나님을 피할 생각으로 미드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던 것은 태풍이 배를 덮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의 요청대로 그를 바다에 집어던지자 태풍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그는 산을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올리자 물고기는 그를 땅으로 뱉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미드웨로 가라 요나는 미드웨로 가 그 도시에 대해 예언을 해 미드웨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요나는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회개하는 인물로 요나의 이야기에서 오태기소본능 증상 즉 요나 컴플렉스의 유래가 됩니다. 보통은 소년기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것으로 폐쇄적이거나 유아기 혹은 아동기의 습관이나 퇴행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 뱃속 시절을 그리워해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큰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도 일종의 퇴행 증상이지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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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